가수 비가 선배가수 태진아와의 다정한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비는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연습 시작 이래도 되나 기대하시라 두둥 비진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비와 아빠 미소를 짓고 있는 태진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앞서 자신의 노래 라스송의 패러디 영상을 본 비는 태진아 측에 본격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제안했고 태진아는 이를 흔퇴히 수락해 스페셜 무대가 성사됐습니다.